엔지나이 루타우스 네. 네. 아.. 파타틱 10 프로 엔지나이 루타우스 프로의 멤버로도 큰 사랑을 받을 야기 유세이 님은 작년 드라마 아름다움으로 첫 주연을 맡았는데요 올해 다시 하고 싶은 퍼스키스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후로도 기대되는 야기 유세이 님이 지금 레드카펫을 그리고 역시 저희가 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하고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수많은 한국팬 여러분들이 레드카페 현장에 자리해줘요. 여러분 소리 한 번 불러주세요. 한국팬 여러분들도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? 여러분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아시아 스타상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. 일단 진심으로 축하해 말씀을 드리고 본식에서 말씀을 하실 거지만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참깨 수상 소감 좀 부탁을 드릴까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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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번에 아름다운 기회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통화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네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을 정말 사랑하다고 느껴지는데요. 오전에 저와 인터뷰할 때 왕복팬 드리라고 선물로 7일 사인을 해주셨잖아요. 나한테 이거 이거 갖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? 와서 직접 사인을 해. 맞잖아요. 사인을 해주셨잖아요. 선물로 드리라고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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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제가 정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시간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. This way please. 고맙습니다. 네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